제이제이티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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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리즈! 저희가 독일에서만 먹을 수 있는 메뉴들로 버거들 사왔습니다. 보시면 첫 번째 거는 맥 립입니다. 립! 여러분 립 아시죠? 오! 립도 그대로 있어요. 오! 갈색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게 맥치킨 클래식입니다. 맥치킨 클래식 한국에서는 못 봤던 거였죠? 그리고 햄버거 로얄 치게술 라는 메뉴가 있었죠? 그냥 김에 저거 같은데? 이거 피시버거입니다. 생삼버거죠? 별게 다 있네요. 되게 조그맣다. 마카롱인데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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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먹방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맛이 어떤지만 저희가 알려드리고 저희가 오늘은 퇴근하기 때문에 또 시도록 할게요. 너 뭐 먹을래? 니가 제일 먹고 싶은 거 몰라. 고생했으니까 오늘. 이거 먹고 싶어요. 그래. 난 립 먹어야 된다고. 맛 표현을 잘해야 돼요. 하하하하 자 립 버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저거. 어 일단 립 버거 소스 립이에요. 그냥 립. 음. 음. 그럼 무슨 맛이에요? 한국에서 느낄 수 있는 맛입니다. 빅맥? 빅맥 맛? 빅맥인데 더블이 아닌 그냥? 네. 약간 그런 맛? 근데 패티가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. 우와. 우와 이거 립. 진짜 립을 안에다 넣어놨어. 우와. 음. 음. 와 립 소스를 그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거. 와 이거 보고 우리나라 나오면은 입맛 잘 맞아도 잘 될 것 같은데. 그 립에 그 시큼하면서 그 그 새콤달콤한 그 소스가 싹. 아 죄송합니다. 맥주입니다. 독일에서 맥주를 먹어야죠. 야 립 버거 먹어봐라. 야 이건 진짜 경험해봐야 된다. 음. 그냥 립이지? 응. 그냥 그 뜯어먹는 그 립 맛이 그대로 나네요.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. 약간 빅맥인데 독일 맛 같은 빅맥. 그 뭐지? 드셔보세요. 음. 음. 이것도 괜찮은 거. 빅맥인데 토마토가 들어가면 네. 으아. 그거네. 그냥 빅맥. 빅맥 맛이에요. 빅맥인데 더블 버거가 아니고 그냥 1단으로. 음. 근데 이거는 진짜 고기가 그거예요. 립. 그냥 립이야. 다른 것들도 한 번 먹으러 가요. 아무거나 골라봅시다. 치킨이랑 피씨 있습니다. 나 치킨 한입. 생명과스. 그냥 그거야? 군대 생명과스? 네. 아이씨. 별론가 봐. 이거는 한국 치킨, 한국에서 맥도날드에 치킨 버거 시킬 수 있거든요? 그냥 그 맛인데 빵만 조금 더 고소한 맛이에요. 그리고 그냥 길게 늘어져 있고. 응. 나쁘진 않아요, 이거. 응. 이건 나쁘진 않아. 배고플 때 먹어서 그래, 그래. 응, 그런 것 같아요. 독일 와서 처음 봤는데, 한국에도 있나? 뭐, 전 한국도 못 봤는데. 짹콕 있잖아요, 짹콕. 칵테일. 짹다니엘 콕. 짹다니엘 콕. 짹다니엘 콕을. 이렇게 해서 섞어서 믹스된 걸 팔아요. 여기 밑에 콜라 보이시죠? 그래가지고 보시면은, 알코올 10도인데, 그렇게 많이 섞지는 않았는데, 일단, 그냥 맛만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향은 그냥 짹다니엘 콕콜라 그 짹콕이랑 똑같아요. 하하하하하하. 짹콕인데, 거의 짹이 생각보다 센데? 응. 한번 싹 해봐. 꽤 세지? 응. 짹다니엘이 좀 많이 들어간 짹콕입니다. 와, 신기하다. 이런 것도 따로 팔아요. 근데 이거 그렇게 안 비쌌거든? 얼마였지? 3천원 정도? 3천원, 4천원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별게 다 있네. 아무튼 맥도날드 해맞아. 자, 지금부터 저희는 신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리뷰 진짜 대박이다 이거. 네, 좋은 아침입니다. 지금 몇 시냐 이제야? 7시 22분입니다. 7시 22분이고요. 어제 새벽 2시인가 잤는데, 5시간 좀 넘게 자고, 하루 종일 고생하다가, 일어나서 짐 싸갖고 이제, 출발하는 거. 기다리고 있어. 아... 죽겠다 진짜. 어제 술도 먹고 자가지고, 아침에 머리가 아픕니다. 근데,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가야죠. 하... 비밀 또 한 거 어떻게 해요? 그 정도로 먹진 않았잖아 우리가. 숙취가 막, 심할 정도로 먹진 않았어요. 그냥 간단하게. 어제 동영상에서, 보여드린 정도만 딱 먹고 자서, 네. 괜찮습니다. 괜찮은데, 잠이 지금 저희가 부족한데, 많이 못 자서, 그것 때문에 힘들죠 뭐. 공항에서 봐요. 공항에서 봐요.